오늘은 치킨과 불닭볶음면을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애정입니다 오늘은 치킨과 불닭볶음면 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킨과 입니다 실패 bang 치킨과의 육수 pent肥 Carolina 청원시킨 인터넷 바삭바삭 진짜 갈비소스 너무 맛있어요 안이도가.. 물이 너무 맵다 너무 맛있어졌어요 국물이 면이 너무 맛있어서 야채는 매콤한 맛 고춧가루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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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바삭바삭 아이스크림 오돌뼈 치즈볼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매콤한 식감 양념장 바삭바삭 통조맛 마늘 고소해요 잘 먹었습니다